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윤종수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박수 찔리면 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판사를 오래 하다가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부용 광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사단법인 코드가 이전의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였습니다. CC 코리아여서 오늘 말씀드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한국 버전을 내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2005년부터 했다가 한 10년 지나서 사단법인 코드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단법인 코드는 커먼즈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주로 이제 IT 쪽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하고 그리고 이런 예술 쪽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왔어요. 조금 이따 잠깐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때 했던 것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법률가이긴 한데 일단 법률가지만 예술가들을 존경하는 법률가이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 예술가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물론 청년은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청년 예술가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법률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일종의 저작권하고 관련된 문제고 NFT도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지만 좀 특수성이 있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의미를 좀 쉽게 법률적인 용어 많이 안 씁니다. 안 쓰고 되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법적 개념을 떠나서 우리 창작자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NF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개념의 혼란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NFT가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이술가 입장에서의 그걸 갖고 뭔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황금을 찾은 듯한 흥분에 많은 분들이 들떠 있었는데 요즘은 아마 그래도 NFT가 이제 어떤 의미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인식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NFT가 갖는 어떤 법적인 함의를 떠나서 NFT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NFT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가는 건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부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원래 어제 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일정상 안 맞아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법적 성격하고 또 그게 창작자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걸로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카피라이스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일단 출발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는데 음악을 만들던가 그림을 그리던가 해가지고 창작을 했을 때 무형물이죠. 무형물인 창작을 했을 때 그 창작물에 대해서 그 창작자가 갖게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을 의미가 뭐예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얘기해요.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아무런 절차나 아니면 어디 등록 필요 없이 무조건 그 창작자한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생겨요. 어떤 배타적 권리냐 이거를 복제하고 어디에 올리고 이걸 갖고 또 2차 전작물을 만드는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앞에서 나온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허락이 어떤 형태로가 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드는 라이센스 우리말로 하면 이용 허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에게 가서 창작자에게 가서 내 이 저작물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창작자가 이런 이런 조건화에 이런 범위에서만 써라. 하고 허락을 하고 대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이용 허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면 일단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눈에 보이던 자유롭게 복제가 가능하던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그 창작자가 누군지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가를 많이 지불하거나 아니면 창작자가 난 더 이상 여기 이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싶은 건 너 줄게 하면서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냥 창작자가 갖고 있는 그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거죠. 뭐 다른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 넘겨왔던 사람이 이제 저작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예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뭐 대가를 많이 지불하겠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 남이 만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 없냐. 이거 저작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매번 사소한 거 쓸 때마다 그리고 저작자한테 큰 피해도 안 주는 그런 건데 그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상권의 제한. 그래가지고 많이 들은 게 공정이용이에요. 공정이용. 그리고 기타 법을 보면 뭐 이런 제한 사유들이 여러 개들이 있어요. 쭉쭉쭉쭉 나오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죠. 많은 것 같이 보이집니다만 이 내용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여서 어떻게 말하면 권리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확대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저작권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도나이에서만 허락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공정이용도 fair use라고 하는 부분. 그 공정이용도 사실은 범위가 그렇게 넓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공정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게 공정이용에 해당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의 기준은 있어요. 최소한 써야 되고 양이 안 많아야 되고 쓸 때 내가 만든 창작물하고 같이 쓰면 내가 만든 창작물이 더 많아야 되고 가져다 쓰는 건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영리적인 비영리 목적으로만 썼다고 해서 공정이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비영리를 썼지만 그게 내가 써버림으로써 권리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비영리라고 해서 공정이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영리가 되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크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권리자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도 다 따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싸움 났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전에 문화부에서도 뭔가 기준을 만들려고 전문가들 막 모아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지 한번 해석을.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또 함부로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말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 가서 아니래.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의회를 갖고 막 만들었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그냥 저작권법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매끈하게 결정을 안 해주죠. 이거는 되나요?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될 수 있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좀 여러 확실하게 좀 말을 해주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 딴 거 몰라도 그 곡을 내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올리는 거. 딴 거 뭐 영상 음원 가져다 쓰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노래 부르는 거는 이제 그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하고 관계되잖아요. 그거는 좀 열어주자.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허용이 되지 않겠냐. 그 인터넷에서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라면 어떻겠냐. 그래서 다들 그래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딱 했는데. 누구 한 명이 딱 손을 들더니. 그 사람이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서. 원래 가수 음악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잘 부르면 오히려 이쪽 음원 안 사고 이 사람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면 노래를 못 부르면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노래를 잘 부르면 저작권 침해를 해당하냐.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 우스운 상황이 돼버려서 이것도 못 눕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설마 제가 걸릴까요? 설마 제가 걸렸어요. 딱 하면서 수갑을 차고 아마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받다가 걸렸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법.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걸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 아세요? 학교의 저작권날을 기념 저작권 포스터의 수상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날 기념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걸 공모를 했죠. 그래서 이게 수상작이고 2등, 3등도 다 어떤 게 나오냐면 주로 도깨비가 보인다든가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딱 켰는데 도깨비가 확 튀어나와서 자기를 잡아먹는 이런 거.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포스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저작권이라는 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작권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감옥, 처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어떤 창작에 대한 기쁨이나 창작의 즐거움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작권 하면 감옥, 처벌 이런 게 떠오른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조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저작권 자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기 위해서 모든 배타적 권리를 주고 쓰려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눈에 막 저작물이 보이고 어디 가면 그냥 사진이 있으면 우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법으로는 위반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 크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교육도 강조하냐면 남의 저작물 불법 복제하면 혼난다. 감옥 간다.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그게 머릿속에 바뀌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는 건 컨텐츠라는 건 창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어디서 맨날 할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모든 걸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모든 지식이나 모든 문화는 그래요. 이전에 만든 걸 기초로 해서 계속 거기서 그걸 기초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음악, 모든 예술 물론 표절에 관한 문제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사실 이전의 창작물이나 이전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안 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창작물이 기초가 돼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창의력이죠. 창의력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기존의 창작물에 영감을 받아서 혹은 또 그거에 기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리고 그 새로운 창작물은 다시 기존의 창작물이 돼서 다음의 창작을 위한 리소스가 되는 거죠. 이런 순환구조가 일어나는 게 이게 컬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아까 말한 그런 현상에서는 이 부분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너무 강하게 묶어놓으니 이게 다음의 창작, 다음의 문화를 위한 그 순환구조로서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남의 저작물을 쓸 때는 그냥 허락받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허락이라는 절차가 너무 어렵죠. 그게 아주 엄청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우리 극장에서 틀고 싶다. 그 정도는 허락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금액도 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자체 하나가 어떤 덩치가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리소스를 투자해서 허락을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대가 지급하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아까 같은 포스터를 만들려는지 아니면 어디에 행사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진 하나 구하려고 보는데 인터넷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선 이 사진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기도 힘들 거고요.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이거 좀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또 허락해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싫다. 내 거 사용하려면 돈 내라. 에이 이 사진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이 사진 갖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찍은 거잖아요. 좀 사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포스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고 계약을 맺고 그거를 가져오게 되겠느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창작과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의 활용을 모든 식으로 이런 이용 허락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밟으라 그러면 작동이 안 하는 거죠. 리믹스라는 것은 되게 자유롭게 어떻게 말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때그때 영광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그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방법은 법적으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원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제한 사유 허락 안 받아도 쓸 수 있는 것을 늘려야 되는데 일단 권리를 줘버리고 그 권리를 줄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매번 하면 권리자들 권리자들 입장에서도 난 피해가 안 된다 하고 이용하는 쪽에서는 또 권리자들도 입장이 양쪽에 다 있죠. 만들었을 때는 내 권리가 중요하지만 자기가 또 새로운 창작물에서 남의 창작물이 필요할 때는 또 반대로 입장에 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뭐냐. 조건을 따르세요. 그러면 나한테 연락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즉 권리자 스스로 몇 가지 조건만 딱 달아서 남들이 나한테 연락할 거 없이 그냥 그 조건 보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똑같은 아까 카피라이트도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고 CC도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요. 이거는 이제 CC 라이센스를 만든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조건들을 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헷갈릴 테니 그러면 최대한 자유의용을 허락하되 조건을 최소한으로 잡자. 그래서 잡은 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정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이 세 개는 다 이해가 가실 텐데 동일 조건 변경을 하고는 나도 풀었으니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했으니 너도 내 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허락해주라 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옵션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그래서 저작자 표시는 다 디폴트로 다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선택 가능한 거를 따졌더니 한 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법률가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작자들은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자기 창작물에 붙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창작물에 붙어있는 그 라이센스 표시를 보고 아, 이거는 CCA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구나. 단, 조건은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구나. 또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구나. 그 조건에 맞춰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따로 연락해서 계약서 쓸 거 없이. 결국 무슨 말이냐. 법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권리자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내가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가령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불법 복제나 이런 걸 못하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계도 유지하고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까 말한 평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놀기 위해서 만드는 다양한 자작물들.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인스타에 올리게든 어디에 올리게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찍는 여러 가지 사진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계나 영리적인 목적하고는 단질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도 권리를 주장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어떤 내가 사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저작물들은 남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창작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권리를 창작물을 갖다가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봤자 아직 내 창작물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남들이 돈을 내고 그걸 감상하리라고 기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붙들고 있는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풀어놓고 거기다 내 저작자 표시 해달라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식으로 저작자 표시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만 내 걸로는 남이 돈 버는 것이니까 비용이 조금 묻힌 다음에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쓰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다음 창작물은 기존 저작권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컨텐츠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 뭐 이런 건 또 요즘 많이 시도가 되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풀어놓고 광고로 수입을 얻지만 가령 컨텐츠를 풀고 다른 상품 다른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공연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난 그걸로 수입하고 컨텐츠 자체는 자유롭게 알려서 내 노래를 잘 알리는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에서 가는 거거든요. 결국 cc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어떤 저작권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리자 스스로 말하자면 똑똑한 권리자들 스스로 전략적으로 자기의 컨텐츠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남들도 혜택을 보고 자신도 그 전략에 맞는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되게 왜냐하면 권리자가 매번 따로 조건을 써서 옆에 붙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형적으로 안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이런 라이센스를 딱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서로 오해 없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올릴 때 라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라이센스를 붙이면 그거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붙고 그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멘도 같은 경우는 음악 사이트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모든 음악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라이센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경금지, 비영리, 저작자 표시 그러면 이 노래는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비영리 조건은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비영리를 해서 풀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따로 연락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멘도 노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쓰게 한 다음에 가령 매장 음악에 사용할 때 매장 음악에 사용할 때는 따로 연락하면 그때 계약을 해서 이 노래를 매장 음악에 쓸 때 대가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 전략이 가는 거예요.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렇게 CCL이 붙은 컨텐츠 사진들이 많고 내가 구글 검색해도 거기도 구글 검색하면 유튜브 말고 나머지 검색에서도 라이센스 옵션을 붙여서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다 찾을 수 있고 플리커에도 CC 붙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한 몇 억장 돼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CC 코리아 행사할 때 했던 건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고 그걸 CC를 붙여달라. 그래서 모은 다음에 그걸 음악가들이 그 사진의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작곡에 다시 CC를 붙였어요. 그걸 또 연주를 했고 연주를 해서 또 녹음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 사이에 어떤 교감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저장이 됐고 CC 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고 이걸 이용해서 어디 뮤직비디오에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놓은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있는 거죠. 그래서 CC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그냥 그걸 활용해서 계속 리믹스가 되는 거죠. 이게 CC고 이제 CC가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한 20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뭐 이 CC 라이센스에 붙은 콘텐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꼭 예술 쪽만 아니라 어떤 학술 쪽에도 많고 그래서 아마 아신 분들은 아셨을 거고 모르신 분들은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인터넷에서 크리에이티 커뮤니티 라이센스 붙은 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제 눈에 띄일 겁니다. 자 이제 이게 CC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FT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NFT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는 알겠지만 일단 어떤 개념적인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네 가지의 키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NFT는 그냥 암호자산이다. 뭐 이거는 아시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같은 똑같은 블록체인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토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자산. 또 하나는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취지는 NFT와 연결된 컨텐츠 자체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거 뒤에 와서 말씀드릴게. 그리고 재화라서 NFT. 마치 물건인 재화처럼 NFT가 작동한다는 건데 NFT는 그냥 데이터인데 이게 왜 물건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뒤에 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진품으로서의 NFT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암호자산, 블록체인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서 IT, 인프라예요. 다시 말하면 IT 시스템이죠. 보통 IT 시스템 구축할 때는 누가 서버 구입해서 서버에다가 하드웨어죠.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깔아서 이제 그 안에서 작동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P2P 방식이에요. P2P 네트워크. 즉 특정 서버, 특정인이 관리하는 서버를 위해 IT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불법 복지할 때 많이 썼던 소리바다, 넵스터 이런 것처럼 각각의 컴퓨터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에 깔려진 컴퓨터를 서로 인식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의 개인의 PC들이 합쳐서 아주 슈퍼 컴퓨터 같은 어마한 용량의 IT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게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을, 메인넷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치할수록 아주 용량이 큰 IT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는 이전에 서버 구축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위에 또 응용 프롬도 깔고 그러면서 거기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IT 시스템에서는 이게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특정인이 갖고 있는 권리도 표시해줘야 되고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주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싸이월드에서 서로 간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현금 지불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다음에 도토리를 반응해주면 도토리 갖고 지불하면 서로들 대가 지불하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도토리는 데이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무형물이잖아요. 일반 컨텐츠처럼 뭐가 가능해요? 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돈 주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복제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고 나도 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안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제가 안되게 만드는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은 뭐냐면 데이터를 특정해놓고 이 데이터는 누구 거다라는 걸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토리 얘한테 도토리 10개 줬는데 그 도토리 1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얘한테 줬다는 거를 관리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이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제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복제되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 복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데이터는 누구 거다라는 걸 장부에 적어서 관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누구한테 지불하면 그 다음엔 그 데이터는 이제 얘 거다. 또 적는 거고 이게 옛날 싸이월드 기존에 서버를 두고 갔던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그거를 누가 안 적어도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거를 그 수많은 컴퓨터들이 모인 다음에 알고리즘이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때그때그때 쓰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장부가 작성되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복사해서 나눠가져서 딴 사람이 그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토큰이라는 거는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라는 의미는 어떤 데이터는 누구 거다라는 거를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인이 관리를 안 해도 잘 작성되게 해주는 시스템.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의 토큰은 여러분 아는 그 가상자산 암호자산 이 토큰은 별게 아니고 기존에 IT 시스템에서 쓰이던 그 도토리 같은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거를 특정인이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이 사람들이 함께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예전에 IT 시스템이 했던 걸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 중에서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로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토큰이고 그럼 그 토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해진 게 없죠. 그냥 시스템에서 그때그때마다 인물을 부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토큰은 돈으로서 역할하게 하자. 그러면 뭐 딴 거 굳이 연결시킬 필요 없이 이 토큰 하나 받으면 뭐 얼마치 이렇게 시스템에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불수단이 되는 거고 야 이 토큰은 일종의 입장권이라고 정하자. 그러면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어느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이 되는 거고 복제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유효하게 서로 거래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토큰아이제이션이에요. 토큰아라는 게.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서로 거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이 토큰에다가 인물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 토큰을 가진 걸로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토큰을 가졌으니 나는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게 시스템상으로 얘는 되게 훌륭한 일을 했어.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그럼 얘는 훌륭한 일을 했으니 훌륭한 일을 한 만큼의 토큰을 주자. 그래서 얘는 뭔가 기여를 해서 그럼 너는 10개의 토큰을 줄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토큰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 토큰의 용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체인 갖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토큰이 왜 돈의 가치를 갖게 되냐면 시스템에서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뭘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누가 토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도 토큰의 활용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활용도가 생기고 그 활용하는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으면 그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블록체인 만들어놓고 이 블록체인에서 공연을 여러분들 누군가 여기서 공연하는데 공연할 때는 토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토큰을 갖다가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큰에 대한 거래가 생기고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 용도가 생기니까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시스템에서 토큰을 이 사람들한테 생겨서 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훌륭한 일을 한 게 하나의 토큰화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뭔가 가치가 있는 걸 나는 얻은 거죠. 시스템상에. 그럼 그거 갖고 이 시스템에서 지불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큰이라는 거는 가치를 표상하는데 그 가치가 누가 보증한 가치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 가치가 내가 그 어떤 경우라도 그거 갖고 오면 내가 100원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 토큰이 사용되는 용처가 계속 생기면 그게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토큰의 용처가 사용되면 가치가 유지된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토큰을 원할 때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상자산 암호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토큰에 대한 수요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서 뭔가 하려면 토큰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토큰이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럼 토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뛰어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계속 사고가 터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오잖아요. 엊그제 또 FTX도 터지고 그거는 뭐 사실 다른 의미의 사고지만 우리가 가상자산이나 암호자산 값이 막 등락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무도 보장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에서는 저거는 사기다. 폰지 사기다. 계속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완전히 틀리다고 말을 못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받쳐주거든. 그 가치를. 그런데 그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이상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토큰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등락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작동해요.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가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산다고 여러분이 하나 만들면 얼마 줄게 보장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좋다 좋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때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콘텐츠도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죠. 게임 게임에서의 아이템 그 아이템 뭐 칼 하나 이걸 2천만 원씩 주고 팔아요. 주고 사고 그래요. 게임 안 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저 미친놈들 다 있다. 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게임에서 하는 건데 그치만 그 가치는 누가 인정해 주냐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지해 주는 거거든. 게임이 재미없어지고 사람들이 거길 떠나면 그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이 원리예요. 가상자산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많은 가치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효용 뭐 이게 먹을 게 되느냐 자동차처럼 탈 수 있느냐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효용 말고 사람들이 가치라고 느끼는 다른 효용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그게 어떻게 말하면 정보화 시대에는 그게 다수의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 시스템을 좀 더 탈중화식으로 만든 것뿐이죠. 그래서 가상자산은 가격이 등락할 수밖에 없고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고 누가 말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밥이 돼요. 타고 갈 수 있어요.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의 경제체계는 우리가 점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체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치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생태계라는 게 그래서 토큰이 아주 훌륭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훌륭한 비즈니스도 했지만 사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기라는 건 뭐냐면 토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생태계 만드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애초에 생태계를 만들 마음이 없다던가 생태계를 만들 능력이 없다던가 아니면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죠. 인터넷 비즈니스 실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못 걸어들이면 망하고 자기가 발행한 토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애초부터 사기치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치는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 3라고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 1은 그냥 기존에 아주 전통적인 거 누군가 막 컨텐츠만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하는 이런 형태에다가 웹 2.0이 나오잖아요. 웹 2.0은 지금의 웹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용자들이 단지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막 창작물을 만들고 올릴 수 있고 서로 간에 개인들끼리 또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이게 웹 2.0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해보니까 재주는 고미부리고 이익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그거 갖고 돈을 벌잖아요. 광고를 해서 벌던 그게 뭐 소셜네트 서비스든 무슨 컨텐츠 서비스든 아까 말한 구글 같은 데든 그러니까 그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다시 나오면서 그래 그 컨텐츠를 만들었는 사람 그 생태계 생태계를 만드는데 애쓰는 사람들한테 대가를 주자. 그래서 생태계 소유를 그 창작자들 또는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소유하게 만들자. 어느 특정 기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웹 3.0이에요. 이 취지는 뭐냐면 그 생태계 아까 말한 시스템도 각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나눠가주는 여러 가지 생태계도 이 사람들이 같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든 다음에 소유는 어떻게 그러면 결정되느냐 이게 뭐 주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는 이 안에서 가치를 갖게 되는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그 토큰을 기여한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 지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뭔가 기여를 하면 토큰이 딱 생성돼서 이 사람한테 오거나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도 그거 갖다가 장부 작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장부 정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수고했다가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글을 올려놓고 옛날 스팀이 그런 거였죠.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에서 스팀이 생성돼서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게 이 안에서 쓸모가 있게 만들어지면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시스템의 가치는 그 토큰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 토큰이 상징하는 거를 토큰 소유자들한테 나눠주니까 결국 이 시스템의 소유자는 토큰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취지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토큰 생태계의 웹3인데 이게 이제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걸 실현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생태계 스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걸 개발하고 토큰 발행한 자가 계속 많은 토큰을 갖고 있으면서 그 토큰 갖고 이득을 보는 건 소위 말하는 탈중화가 안 되면 그냥 토큰 팔아먹는 비즈니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웹3 탈중화 얘기는 다 많이 나오지만 진정한 탈중화가 만들어내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옛날 방식의 웹 2.0 방식의 관념으로 사업을 하면 그거는 말만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뿐이지 웹3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웹3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웹하고 관계된 거냐 블루터 시작해서 그게 탈중화가 된 게 진짜 맞느냐 그래서 그 논의가 계속되고 뭐 FTX나 이런 데는 거래소는 어차피 탈중화가 아니죠. 거래소는 그냥 그거는 진짜 중화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나요. 근데 탈중화라고 해놓고 뭐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발행자가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거 갖고 딴짓을 해가지고 망가져버리거나 시스템 내거나 뭐 루나 이런 것도 내마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루나 이테라 같은 것도 그게 과연 탈중화였냐 그에 대한 질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상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지만 상당히 그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자산으로서의 NFT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토큰이에요. 다만 이 토큰이 토큰마다 이름이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토큰마다 특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거는 돈처럼 쓰는 거니까 여러분 10원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10원하고 다른 사람이 적혀있는 10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토큰마다 고유번호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량으로 되는 거고 NFT는 그 토큰 토큰마다 아이디가 하나씩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존의 토큰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려있는 토큰은 아니에요. 아이디가 붙어있으니까 뭔가를 연결시키기가 좀 더 자세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토큰을 갖고 있을 때 투표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냥 토큰 100개 있으면 100개의 투표권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10개 있으면 10개의 투표권만 인정해주는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NFT를 만들어서 토큰에다가 고위본을 붙이면 딱 하나의 권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NFT가 나온 거고 결국은 NFT는 토큰처럼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에 불과해요. 그러면 NFT를 주로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어떤 자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갖는 자산하고 NFT를 연결시켜줘요. 이 토큰은 이 자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NFT는 그 자산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NFT는 아주 작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콘텐츠 자체도 그 안에 못 집어넣어요. 그 콘텐츠 자체는 용량이 커서 그냥 데이터에서 데이터에는 이게 어떤 거에 연결된 NFT라고만 적혀 있어요. 메타 데이터가.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가리키는 그 자산하고 얘가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사실 그게 어려워요. 법적으로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가령 NFT를 발행해놓고 저게 어떤 부동산에 관한 NFT다. 이렇게 연결시켜놨자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의 기록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주 전통적인 시스템이죠.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은 누구 거 그리고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히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건데 암만 NFT에 이거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토에 NFT라고 적어봤자 NFT를 가져봤자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이 안 되죠. 그냥 사실상의 증명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얘한테 산 거 맞아 NFT 그리고 그 사람이 이 NFT를 사면 집 준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어떤 권리를 실어서 하는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다만 이게 어떤 실물의 물건이 아니라 약간 같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자산들 그게 디지털 콘텐츠잖아요. 그거 가면 가고 그 다음에 콘텐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런 형태로 가면 갈수록 NFT가 갖고 있는 연결이 점점 확실해지는 이 차이는 있어요. 그걸로 말씀드릴게요. 가령 게임 아이템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자체가 그래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라도 아까 말한 NFT 안에 그 콘텐츠를 못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디지털 콘텐츠는 그냥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NFT는 그걸 가르쳐주기만 하고 나는 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증명서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데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이 어떤 그래픽으로 표시되기는 하지만 그 그래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게임 아이템은 그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여서 그 누가 갖고 있으면 그걸 시스템에 향해서 얘한테 어떤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은 NFT로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안정성이 있죠. 확실성이 있죠. 그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게임 상에서 시스템 상에서 이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얘는 능력치 100의 검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아 버리면 그 아이템을 표시하는 그래픽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픽은 칼 모양이 된 거는 다른 데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스템 상에서 보일 때 이 메타 데이터 위에 이 이미지를 불러내서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콘텐츠가 따로 떨어졌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아니고 메타 데이터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게임 아이템에서 NFT는 되게 위력을 발휘해요. 어떤 위력을 발휘하느냐. 예전에 게임 아이템 갖고 게임사들하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게임 아이템이 누구 거냐. 그래서 회사들은 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만든 건데 그게 왜 네 거냐. 왜 너희들끼리 그걸 주고 팔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사가 어느 순간 마음 먹어서 아이템의 능력치를 확 줄여 버리거나 아이템을 없애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이용자들은 야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아니면 내가 애써서 지금 가치가 있는 건데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게임사는 그 시스템이 내 건데 왜 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 거래도 못하게 하고 팔면 차단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 게임사들이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은 내 서버 안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줄게. 그러면 이거는 영혼이 네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사고 파는 것도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이템이 마치 진짜 내 것처럼 좀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게임사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 여기 있는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게임사에서 인정만 해주면. 왜냐하면 특정인 회사에 서버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게임 서버에서 이거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게임이 연결되면 이 아이템은 다른 데 가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의 가치가 되게 올라가고 안정성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세돌이 알파가오가 하면서 네 번째 대국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때 기보하고 날짜 적고 이 정도 해가지고 NFT를 만들었어요. 이게 2억인가 아마 그때 됐는데 자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이 기보 콘텐츠를 산 건 아니죠. 이 콘텐츠는 따로 있죠. 이거는 이벤트를 주인공인 이세돌이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가 2억씩 그때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 NFT가 갖는 의미는 적 기보도 아니고 모두 아니에요. 그 메타 데이터를 이세돌이 만들었다. 그 이벤트의 주인공인 그게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세돌이 만들었다는 그 의미 하나로 그 자그마한 데이터라는 NFT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여기서는 만 개를 발행했잖아요. NFT를 물론 그 NFT는 저작권까지도 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자기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 NFT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그림에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얘네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입장권의 형태 멤버십 증명으로서 NFT가 갖는 의미죠. 그래서 그 NFT가 가격을 가치를 갖는 이유는 저 그래픽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매력이 있어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취지는 뭐냐면 NFT 자체는 여러분들이 예를 만들 때 어떤 콘텐츠로 NFT를 만들다 그럴 때 NFT와 콘텐츠가 결합되는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는 콘텐츠고 NFT는 NFT인 거예요. NFT는 그냥 작은 데이터예요. 그런 작은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지금 나온 것처럼 게임의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멤버십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벤트를 기념하는 증명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상세계로 올라가 버리면 메타버스를 올라가시면 마치 이 증명서가 실제 물건처럼 작동하는 효과가 나와요. 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구찌 핸드백에 이렇게 팔렸어요.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상과 똑같이 일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면 여러분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면 집도 줘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아바타가 입을 신발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현실에서는 그냥 그게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가상세계는 데이터로 이루어졌으니까 물건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 NFT를 가상세계에서 물건을 NFT로 발행하는 거예요. NFT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샀는데 집도 데이터인데 이 집은 한 사람에만 속해요.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면 그 NFT 집이라는 NFT를 토지도 NFT를 발행하고 집도 NFT를 발행하면 마치 메타버스에서는 물건을 산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점점 더 헷갈리면서 진품으로서 NFT를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NFT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 갖고 NFT를 만들었어요. 그 NFT가 어떤 가치를 가져요? 그 NFT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 저작권을 줄 수도 있어요. 약정을 그렇게 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서 진품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창작물 무형물 이 모든 형태는 다 어떤 형태로 지었냐면 복제품을 갖고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음향 무형물은 어차피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듯이 이용 허락 받아서 이용하잖아요. 복제물을 주는 거예요. 전송을 시켜주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즐기는 거죠. 여러분들 대가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복제본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 하게끔 만드는 게 콘텐츠 비즈니스의 전통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저작업법 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복제품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다는 게 큰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즐기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우라라는 개념의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건데 기술적 복제시대에는 예술작품이 진품성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면서 사본이 되면서 진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다 사라진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주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진품이라는 건 가령 그림을 캔버스에서 그리면 이게 진품인 거죠. 그리고 캔버스인 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으로 그림에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림에 대한 저작권도 없어요. 그 그림을 마음대로 복제해서 자기가 비즈니스도 못해요. 그림 산다고 해도. 다만 그 그림 진품이라는 원본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실제 그림이라는 의미 사진이 아닌 실제 그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그림이 몇백억이 되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크리에이터가 진짜로 만들었고 몇백년제 진짜로 만들었고 그게 계속 존재해 오면서 누구 소유로 됐다가 누구 소유로 됐다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오리지널이라고 갖고 있는 진품이 갖고 있는 가치 그게 이제 아우라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제품에는 그런 아우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품이 암만 똑같이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에서 감상한다 그래도 진품을 봤을 때 미술관에 가서 진품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동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한계인 거죠. 음악을 암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딴 사람이 듣게 해서 대가를 받는 건 좋지만 그 하나하나 즐기는 행위는 라이브 공연에서 직접 음악을 듣는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에 계속 전통적인 컨텐츠 비즈니스인데 사람들이 디지털 이런 시대에서 진품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음악을 편하게 바로 내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라이브 공연 티켓 사가지고 스탠딩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영화 영화 보거도 되게 좋죠. 그런데 굳이 그 영화 로케이션 장소를 찾아가요. 자기가 재밌게 본 것. 왜냐하면 거기서 영화를 찍었다는 그 역사성을 느끼기 위한 거죠. 여기서 찍었구나.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 전통적인 방식이 CD 사잖아요. CD 사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CD는 많은 회사도 그 CD 하나하나 갖는 가치는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거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안 둬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티스트의 사인을 딱 받아버리면 갑자기 그 CD가 10배 100배 가치가 올라가버리죠. 그건 뭐냐면 그 똑같은 복제품인 CD의 진품성이 가미가 된 거죠. 그 진품성이 아까 말하는 역사성을 갖고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아티스트가 사인한 거야.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를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콘텐츠는 아예 진품이라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진품이라는 게 그림은 만들어서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그림 복제할 때는 이 진품이라는 게 하나가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진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진품으로서의 아우라를 느끼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주느냐 NFT를 발행하는 거예요. 누가 권리자가 창작자가 그래서 이 디지털로 만든 콘텐츠인데 NFT를 딱 해준 다음에 콘텐츠를 연결시키죠. 그럼 이 콘텐츠는 똑같은 복제품 중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콘텐츠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NFT를 사는 이유는 콘텐츠가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제품이 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딴 거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 권리자가 그 창작자가 여기다가 사인을 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사인 자체가 NFT인 거고 그래서 NFT가 권리를 갖는 거고 그래서 NFT가 가치를 가지려면 그런 사인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창작자가 남의 그림 갖고 암만 NFT를 만들어봤자 NFT가 가치가 없는 게 그런 진품성이 결여되어 있는 진품성 역사성 역사성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이에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또 왜 가치가 있느냐 그 사람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 NFT를 만들어서 가치가 있으려면 콘텐츠의 가치가 아니라 그걸 창작한 크리에이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NFT를 나왔을 때 창작들이 생각했다는 것과 많은 다른 부분이 그거인 거죠. 처음에는 내 콘텐츠 NFT 만들면 이게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값이 매겨질 거야. 잘 팔릴 거야.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들도 만들고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상품이 나온 것처럼 그걸 샀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보면서 계속 의문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또 사기다 거기서 또 나오죠. 핵심은 뭐냐 콘텐츠 자체가 새로운 상품이 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거에 권위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창작자 그리고 창작자가 팬더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이건 진품이라고 말하면서 NFT를 붙였을 때 그 NFT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T의 비즈니스는 그 NFT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인만 해도 그게 사인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팬덤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걸 NFT를 산 사람한테 뭘 제공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까 같은 멤버십을 제공할 것인지 그 멤버십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내가 애를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 NFT를 발행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후원을 했다는 취지도 되거든요. 나를 후원하게끔 만들고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를 후원자로서 NFT를 발행해드릴 테니 나중에 내가 뛰면 NFT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처럼 NFT를 만들어주 거나. 그래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NFT를 활용하는 건 단순히 내가 내 콘텐츠를 NFT로 찍는 행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NFT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가 나온 거예요. NFT는 저작권하고도 상관없어요. 저작권은 아까 말한 전통적인 방식 복제품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NFT는 복제품 해서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진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작권을 NFT를 산다고 해서도 저작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만 NFT 만들 때 그 이미지도 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NFT를 보기 좋게 하려고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어차피 다른 데 저장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그걸 같이 민팅할 때 컨텐츠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작권이 없으면 컨텐츠 쓰게 되니까 그때는 그 저작권 침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NFT를 만들어서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NFT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원래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서 침해가 되는 거죠. NFT 자체는 창작물도 아니에요. 그건 데이터이 때문에. 거기는 저작권법도 없어요. NFT는 권리도 없어요. 다만 NFT 만들 때 어떤 창작물을 같이 쓰는 과정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작권과 NFT는 다르다는 거죠. 별개 그러니까 별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준 건 맞아요. 왜냐. 아까 CC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CC는 어떤 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컨텐츠는 푼다 그랬잖아요. 컨텐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제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만들면서 다른 데서 수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라면 이 NFT는 CC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거죠. 컨텐츠 같은 저작권을 갖고 비즈니스를 안 한다. 오히려 그 컨텐츠와 연결된 NFT를 발행하고 NFT에 복제되지 않는 NFT잖아요. 복제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죠. 그게 아마란 한 10개만 발행하면 그 권리자가 10개 발행한 진품 10개를 소유하는 그게 되는 거고 아니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입점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저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아이돌들에서 CD 만들 때 CD가 우리 팬들이 CD를 사는 게 CD 듣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CD를 가져야만 팬미팅에 갈 수 있고 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CD가 그게 NFT예요. 일단 엔터테인먼트에서 NFT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 예전에는 그런 증명서를 CD 같은 물건으로 만들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처분도 하기 힘들었는데 그냥 디지털상에서 데이터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걔네들은 뭐가 있냐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거기에 대해서 NFT의 입장권적인 효력을 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NFT가 완전히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NFT에 많은 기대를 걸으셨던 분 중에는 실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새로운 방식의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방식의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팬덤을 만드는 방법 이거의 수단으로 NFT를 사용하면 지금 같은 어떤 크리에이터를 들어서 생태계에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핵심은 커뮤니티 딴 말로 하면 팬덤 딴 말로 하면 아티스트로의 나의 가치 요거를 만드는 게 NFT 자신의 NFT를 키우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